자 1조 볼까요? 연습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연습 유로파리그 어! 좋아! 안통이! 그래! 안통이 나온 골 쉽게 갑니다! 좋았다! 나이스! 이게 융병술이지! 내가 세컨드 하프에 내가 투입된 선수, 유노? 천천히 그래! 어우 씨! 어우! 감돌이 이렇게 안달나게 만들래? 아! 안통이! 안통이! 신분이 이상해지는데 진짜... 아우! 진짜... 뭐야? 이순님을 다 눌렀다고? 아니 그게 아니고! 니들 여기 왜 있는데! 지켜본다고 했죠? 됐다! 나이스! 오케오케! 우리 일정 나쁘지 않아? 나쁘네? 왜 이렇게 나빠? 일정... 뭐야! 일정이 너무 나쁜데? 아니 일정에 왜 이렇게 거짓같이 됐지? 아니 일정에 왜 이렇게 거짓같이 됐지? 미션 실패! 치킨 100마리! 갱크에게 2대1로 이겼어요! 8강전! 이제 갱크전 남아있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홈에서 잡을 수 있어! 1이랑 후라이크전 남아있고 조금... 조금 돌려볼까? ammed 총 2대2에 한번더 2대2에 한번더 우어! 저거 이렇게 선수가 나 안하는 동안 이렇게 다 빠져나간 것 같냐 느낌이 중환중환 칠할 준비 오케이 가르라주 아 이거 메뉴다 세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치킨 때문에 온거 아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마 형님 미션 성공와도 소시면 진짜 멋있는 거 아시죠? 멋있는 건 아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멋을 찾을땐 아닙니다 쟤 지금 상황이 오케이 좋아 뭐 밋밋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포유론까지 아 일론아 럭셔 아 일론인만 너무 참 좋을거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뭐야 쉬 야 맥와이어 무슨 패스야 그게? 어?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 맥와이어 뭐해 아이씨 그래서 니가 주전을 못하는거야 맥와이어야 지금 그래 맥와이어 잘했어 아 업사야? 아 쉣 잠깐만요 레시포도를 이렇게 쉬기 못한다고? 왜 측면이 왜 빈거 같지?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왜 한 명이 뭔가 딱 맞았었는데 아 진짜 아 안토니 아 아 측면이 한 명이 뭔가 딱 드러나가야 아래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안토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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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최신 치킨 뭐 있어요? 신형 치킨? 아 무슨 역전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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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너무 먹는다 골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 아 10시에 먹겠구만 가자 아 이거 유로파는 네 뭐 여러분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었고 4강 진출 잘했다 유로파 4강 근데 이거 일정이 진짜 왜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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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놓아주지 않는다면 감독님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드리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상황이 상황이지라 지금 아 그래 그래 내가 참는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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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이 이제 분위기가 지금 너한테 뭘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래 참을게 내가 하루종일 처음인 것 같아 앞으로 너도 여기 그 운동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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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면 리그에서도 기세 살릴수있어 진짜야 어! 좋은데? 계속 좋은데? 좋은데? 아... 진짜 잘 버티고 있어 토트넘 상대도 이 정도 괜찮아 카셈미는 지금 컨디션 안좋지? 체력 안좋지? 좀 버텨봐 전반전반 버텨봐 솔직히 고백할까 카셈미로? 너 선발 아니었다 너 바꾼줄 알았다 너 갑자기 들어갈길래 깜빵 놀랬다 오시민에게 메디슨을 데인마크하라고 지시하라고? 말이 되는 소린가? 오케이 오케이 한골 괜찮아! 이런 킥은 뭐지? 이런 킥은 뭐지? 왜 킥을 했지? 오나나야 왜 킥을 해? 짧게 주라고! 야 손님이 뭐 두명한테 다 다 달라붙어있냐? 잘라야... 아아 안돼 아 이게 뭐냐구 아이씨 아휴 다 감독이 만들어 놓은대로 하면 되는데 왜? 아휴...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아휴... 밤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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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! 설마 요동친아? 무키 헬레 뭐야? 요동친아? 치갈 충분? 좋다 내 슈퍼드 체육 빠졌지 난 턴 아 진짜 쓰기 싫다 아 시옷 맞아 이거? 어? 어? 거봐 이게 전술이라고 이게 이게 전술이야 알겠어? 딱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안정 찾았다 어 씨야 야 뭐해 약속하면 온다 그래 위에서 공격해봐 아 손흥민 슈팀 뭔데 손흥민 슈팀 잘했어 감독 믿어 끝까지 해봐 잘한거야 너네 고맙습니다 도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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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간이 완전히 살살 녹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시게 녹네 시간이 야 원정에서 이 정도 잘했다! 자 이제 가자 이제 골 넣어야 되겠지 이거 골을 넣어야 되겠잖아 가자 어 상대의 전력은 파악했고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? 오케이 그럼 우리가 올라가 줄게 이런 마인드지 어어어어 설렙다 방금 많이 설렙다 지금 찔끔했다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부탁이야 진짜 제발 부탁이야 이건 안 돼 제발 이거 아니야 제발 이거 아니잖아 진짜 아 이거 뭐해 이거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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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좋아할지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이거 봐 이게 뭐냐고 아 이게 장난치냐고 지금 이게 세 명 뭐하는데 변화가 너무 없는게 아니라 원정만 오면 에이 X들이 이렇게 되는 아니 이게 뭐하냐고 이게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디오만대가 왜 저기가 방금 디오만대가 왜 저 앞에가 있어요 지금 프리킥이 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야 쫄지마 진짜 유럽팔에게 우승한 자 할 수 있어 감독 동무팀에서 아시안컷 우승한 감독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토너모팀 세다고 진짜 빅경기야 아 왜 맨날 골 먹고 시작하냐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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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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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럭키럭키 괜찮아 하나만 해 2차전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그만 좀 보여줘라 몇 번을 보여줘라 저쪽 홈이라서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만해 그래 그만해 그만해 야 좀 제발 원정 좀 제발 장난 좀 치지마 원정 참나 쟤들 대충 찾고 패스가 다 되네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전반전 2대5 저넘 초반에 천끄빨 개끄빨이야 좋았어 한 골정도면 괜찮았는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좋았어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만 해봐 2차전 있잖아 하나만 해봐 보면서 2대5를 이겨줄게 하나만 해 2차전 아씨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해 아 너무해 아 너무해 아 너무해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이리다 진짜 치킨 내겠다 아 너는 왜 부상인데 진짜 이리다 치킨 내겠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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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진짜 소중하다 진짜 소중하다 아 진짜 소중하다 진짜 소중하다 그럼 홈에서 2대5로 이기면은 안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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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2차전 1차전 2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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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빨트 3이야 2차전 자 지금 뒤를 볼게 아니야 뒤를 볼게 아니야 3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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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경기 75 78 아스날 맨시티 얘네가 지겠냐고 아 아 지금 뭐 오늘 방송 열자마자 3연패야 중 중립 원정 원정 다 이겼네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다 여보세요 여보 여보 그 내가 지금 미션하다가 아직 끝난건 아닌데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거든 줄 수도 있거든 알겠어 오빠 아 지금 방송중이야? 응 어 여보 치킨 잘 튀겨? 치킨? 어 뭐 뭐 어렵진 않지 그래 한 어제 한 뭐 어디 가서 좀 몇 개 몇 마리를 튀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좀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마리를 걸을 건데? 아니야 여보 이따가 얘기해 난 잘할 난 괜찮아 잘해볼게 내가 안 괜찮아 몇 마린데 아니 아니야 내가 잘해볼게 힘내요 아빠 힘내요 힘내요 아빠 엄마가 치킨 만든거다 힘내요 힘내요 힘들게 어 힘들게 힘내자 힘내자 포기하지 말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석호야 예 대표님 혹시 그 뭐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겠니? 미션 실패하는 겁니까? 아니 미션 실패한 건 아닌데 그 뭐 아직 실패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단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성공하는 마음으로 못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돌려봐봐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먹어줄게 딱 진짜 열심히 먹고 광고 딱 해서 알잖아 회원님도 뭐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맘에 아파서 저도 열심히 한 건 알아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형님 나 알았어 너 네 ㅋㅋㅋㅋ 으음 이거 이게 홈에서는 경기력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마운트 뭐해 상추 좋다. 그렇지. 폼에서는 좀 되는데 원정망은 가면 완전히 공격을 못해요 원정망은. 아 왜 또 너 써야 되는데 왜 또 부상이니 마운트야. 안 토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갑자기 두 경기만 더 잡았었고 그전에 여보 아 뭐 들어가 남편 일하는데 여보 들어가 일하는데 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아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들어가 여보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고 애기들 재워 빨리 들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울 아니 부상 아니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라 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들어가 좀 이기잖아 여보 아잇 아 좀 들어가 아 시질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 몇 위야 73 7.2 오케이 끝 깔끔해 깔끔해 깰금 자 프리미어리그 3연이 들기 미션 실패 하하하 괜찮아 유로파리가 있으니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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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 안가 어렵게 안가 어렵게 안가 뭐 전술 어 뭐 전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어렵게 안간다 어렵게 안간다 어렵게 안간다 우리가 잘하는 거에 야 니네 둘이 싸웠니 근데 혹시 어 니네 둘이 싸웠어 이거 야 여보 여보 나 진짜 진지해 이거 진짜 큰일나 여보 빨리 저기 들어가 야 조져 우리 거 보여줘 간다 내가 닭을 100마리고 200마리고 쏘더라도 내가 여기서 어 할 거 못하고 내가 닭을 쏘면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내가 어 할 거 다 하고 내가 진짜 어 내가 보여주고 보여주고 내가 양계장에 가든 어 가서 내가 닭 먹고 치든 어 할 거 내가 다 보여주고 내가 할 테니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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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뭐 어쩌라고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? 나 다 안 된 거야 지금? 맞아 나 리그 안 돼? 아니잖아 두 경기 남았잖아 76, 79 아 잘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 찍히는 메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두 마리를 줘요?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마리 한 마리를 해서 두 분이서 만나세요 그리고 한 마리를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면 되잖아 서로 연락해서 제가 2인 1조로 짜드릴게 제가 짜드릴 테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구글 폼으로 모집해서 뽑으면 된다고? 지금 구글 폼을 만들 수 있어? 응답이 이렇게 벌써 479명 자 응답하기 끄겠습니다 껐어요 응답을 받지 않음 1300명 해서 제가 추천 경사를 추후에 좀 더 늦춰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거웠었고 어 오늘 재밌었죠?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재밌으면 됐지 또 reamisen 그리고 각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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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